파격사 시즌 4 이슈 이슈다의 송삼입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죠. 김성수 평론가님, 김원식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2부에서는요. 저희가 블랙리스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부마항쟁기념재단이 기획해놓은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 기념식의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예정됐던 가수의 출연이 무산이 됩니다. 어떤 사건을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그래서 부마민주항쟁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마다 관련 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수 이랑 씨도 섭외를 했고 알려진 바로는 이게 8월 초에 이미 다 섭외가 끝났고 기획안에 다 통과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공연을 3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행정안전부가 재단 측에다가 곡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곡 제목이 늑대가 나타났다는 곡이었죠. 그리고 상록수를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표현이 무색무취의 공연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공연을 못했어요. 무색무취의 공연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감독도 빠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클래식 연주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미 그 요구사항 자체가 굉장히 불길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색무취의 기념식을 좀 원한다라고 연출자가 가수한테 전달을 한 게 그 워딩이었고. 그리고 행안부는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우리 그 곡 빼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미래지향적인 밝은 느낌의 기념식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검열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도. 특정한 노래를 뺐는데 그게 어째서 검열이 아닌 거죠? 그 노래를 빼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냥 다만 좀 밝은 분위기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밝은 분위기의 노래를 해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나 행안부가 예산을 대는 거예요. 예산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행안부 장관이 또 어떤 장관입니까? 거기 말을 그렇게 쉽게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상록수가 무색무치한 노래예요? 그리고 상록수가 밝은 노래예요? 아니죠. 밝게 부르나요? 요즘에는 상록수를? 웃으면서 친다게? 이상한데? 이러면 밝아지지.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불렀어도 문제가 되네. 왜 이렇게 어둡게 불러.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네요. 또 사실상 검열이고 블랙리스트의 어떤 새로운 탄생? 그렇죠.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 노래를 갖다 빼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연출을 한두 번 해봅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행사를 갖다 짜고 연출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 구청장 같은 분이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처지는 것 같아?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럼 노래를 뭘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의 가수나 연출자들의 이런 증언들에 의하면 실제로 그 노래를 특정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수사를 하든지 소송을 하면서 밝히실 일이고 실제로 특정한 그런 가수 또 이 제목의 노래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 그거는 누구든지 수긍해 볼만한 그들의 불평의 헤드라인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마민주항쟁인데 거기서 어떻게 밝게 하나요? 이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다치고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밝게 해?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행사 취지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되신 분들이 사실 항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노래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심지어 한국 대주음악상을 받을 만한 노래인지 일단 가사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노래를 들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직접 노래를 들어보시면 제일 좋고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마녀가 나타났다. 부자들이 좋은 빵을 전부 사버린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막대기와 갈퀴를 들고 성문을 두드린다. 폭도가 나타났다. 배고픈 사람들은 들판에 콩을 주어 다 먹어 치우고 부자들의 곡물 창고를 습격한다. 늑대가 나타났다. 일하고 걱정하고 노동하고 슬피 울며 마음 깊이 웃지 못하는 예의바른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이단이 나타났다. 도시성문은 굳게 닫혀 걸렸고 문 밖에는 사람이. 도시성문은 굳게 닫혀 걸렸고 문 밖에는 사람이. 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합니다. 이 가난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이건 곧 당신의 일이 될 거랍니다. 이 땅에는 충격이 필요합니다. 우린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가 먹는 빵을 만드는 사람일 뿐. 포도주를 담그고 그 찌꺼기를 먹을 뿐. 내 자식을 굶겨 죽일 수는 없어.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아니 가사만 들어봐도 품화항쟁이랑 오히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게 어째서. 그러니까요. 아니 솔직히 김어시평원가님. 이 가사.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들은 우리는 오랫동안 계속 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사의 의미를 좀 풀어드리면 처음에 굶어 죽는 일부 빈민들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부자들이 사재기를 한 거야. 그런데 가난한 그런 굶어 죽은 자식을 들고 갔던 여인을 마녀라고. 마녀사냥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부자들이 다 사갔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아니 그렇게 다 가져가면 어떡해. 라고 하니까 여기서 폭도가 나타났다라고 언론에서 규정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는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훔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무슨 문제냐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빈곤을 가난을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결국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빈곤의 문제를 일부러 치지 않고 그걸 해결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미리 나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하나의 우아처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우아적인 내용은 김민기 씨가 참 많이 했던 거거든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회 현상이나 또는 이미지를 잘 이렇게 부드럽게 전달하는 포크송의 면모를 잘 보여준 건데 이게 다시 실력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의 음반상도 받고 극찬을 받았던 곡이고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처음에 기획을 했을 거예요. 이런 건강한 민중 포크성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아니 왜 잘 기획을 해놓고 왜 끝을 이렇게 용두삼의로 해가지고 잘 했던 기획을 이렇게 무너뜨리나요? 보세요. 부마민중강쟁이 어떤 사건인지 알면 더 이 가사가 가슴에 사무치고 서로 공감을 하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1970년대 말에 오일 쇼크가 벌어져요. 오일 쇼크가 세계 자본주의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한민국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이 그런 준비를 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일 쇼크를 그냥 직격탄을 맞습니다. 직격탄을 맞는데 기업이랑 재벌들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세수는 늘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뭘 선택합니까? 부가가치세를 갑자기 도입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결국 돈을 누가 내는 줄 아세요? 부가가치세는 전부 다 기업이나 중간 유통이나 다 전가합니다. 그걸 누가 냅니까?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부산과 마산은 제조업이 쇠락하면서 저임금 노동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물건값이 10%가 뛰는 거예요. 부가세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래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굶어죽은 자식. 얼마나 상징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들은 진짜 배가 고파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들이 임금을 더 줘야 된다. 당신네들이 10%의 세금을 올리려면 우리들에게 10%는 임금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두드러 패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게 부마항쟁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그 기념곡이 있을까요?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노래는 포크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굉장히 악기의 배치라든가 코드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약간 유럽풍, 집시풍의 그런 화음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짜 이 노래는 유럽 어디에선가 벌어진 프랑스 혁명이나 이럴 때 벌어진 얘기인 것처럼 들려져요. 그렇지만 그게 그다음 후렴 부분에 들어가서 훅 우리한테 다가오죠. 이거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우리 이웃들 그 사람 얘기를 하라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전략도 좋고 또 메시도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부마 민중항쟁기념재단에서는 이 노래를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노래를 직접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사실 행사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가수를 제대로 잘 찾아낸 게 아닐까요? 네. 그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가사에서 처음에 일부의 그런 어려움을 방치하면 결국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다라는 걸 담아내고 있는 우아적인 가사인데 실제로 부마 항쟁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었죠?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부산 마산 지역에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시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잘 그거를 보듬었어야 되는데 보듬었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2.6이 일어나서 박정희가 죽었죠?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지. 결국에는 네가 죽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결국 부마 항쟁의 그런 결과를 아주 잘 드러냈고 사실 이거는 부마 항쟁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 그리고 정책이 잘못된 부분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부마 항쟁에 관련돼서 대표할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부마 항쟁에 관련된 대표 곡으로 계속 불려져야 될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불편해하겠죠. 만약에 기념식에 딱 참가했는데 동일 씨 하잖아요. 왜 찔려와나요? 갑자기 세 방울 운동이 우리나라를 다 살렸다고 생각하고 이러잖아.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가수 이랑 씨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출연을 배제시켜놓고 돈을 제대로 안 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실제로 계약 당시에 감독 연출료가 천만 원. 또 가수 공연료를 700만 원 측정했대요. 근데 둘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를 자르면 여태껏 일한 만큼은 돈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서로가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 얘기하면 용역회사로 가보라고. 용역회사에 가서 얘기하면 재단으로 가보라고. 또 행안부로 가보라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돌리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장 약한 용역회사가 돈을 주는데 너희들이 직접 공연까지는 안 했지 않느냐. 준비만 하다 말았으니까 준비 금액을 주겠다. 그래서 둘이 앞에 700만 원 줄 테니까 나눠먹어라. 이래서 결국 감독과 가수는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행안부가 나서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행안부가 지금 전체 구조를 어떻게 보냐면요. 이제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압사참사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직된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최고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가지고 모듈이 다시 맞춰집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서랍에 두 개가 있어요. A와 B. 그래서 최고 리더가 이런 쪽 유형이다 그러면 이 왼쪽 서랍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매뉴얼대로 모듈을 맞춰요. 그리고 다른 또 유형의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오른쪽 서랍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사태도 그렇고 압사참사도 그렇고 최고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가지고 모듈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오버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중요한 게 상황을 파악을 해보면 이날 기념식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할 것이 예측이 돼서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을 일종의 청소를 한 거죠. 심기를 거스를까 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한 전체에다 사실은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항의를 해가지고 뭔가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누가 이제 피해를 보냐면 되게 실무 담당자 아무 힘이 없는 말단 그러면 이 사람은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 보호장치가 없어.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행정 문화가 가장 약자인 일선 말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카츠시아 관련된 만화도 있었지만 어떤 군에서 재난 상황이었을 때 미군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사람이 오는데 우리는 가장 말단이어서 책임을 졌다. 이거는 결국 군대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행정 문화이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를 잘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부터 바로 잡는 것이 진짜 새로운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그냥 행안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거는 원청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결자 해지를 해야죠.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나는 그렇게 검열한 적 없다라고 계속 우기기만 하면 나중에 철퇴가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아니 대책은 그 탈거리 원칙을 갖다가 우리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이런 개별적인 행사들에 왜 정부가 가타부타 아니 무슨 쪼잔하잖아요. 그 행사 순서 보고 이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 그냥 그 각 재단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냥 거기에 맞는 국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원하기로 한 행사다 그러면 지원금 주고 그냥 보고서 받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왜 정치 뭐 따지고 그리고 정부는 그런 거 안 따져도 국민의힘이 다 따져줄 거예요. 국정조사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대통령이 오셔서 보기에 불편하더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찐빠 놀 거를 생각해가지고 미리 알아서 기겠다더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꼭 일하셔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자존심도 없이. 당신들은 진짜 판단 능력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있으면 또다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은 공직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다 잘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안 그러겠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행안부에서 장관이 뭐 혹은 대통령이라도 와가지고 아니야 이런 것보다 동백아가 싫은 게 더 낫지 않겠어. 이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공무원들을 건드렸을 때 대통령이라도 날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그래야 관료가 더욱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아까 대안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평가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진수돼야 된다고 보겠는데 아니 지금의 현재의 흐름은 뭐냐면 모든 정책평가의 기준이 대통령의 심기예요.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도 아니고 건드릴 것 같은데 지레 겁먹고 이거는 뭐 아예 시행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미 재단을 해버리고 원천 봉쇄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검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정책평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팔걸이 원칙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려면 전제조건이 예를 들면 부처에 굉장히 많은 조직이라든지 어떤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과 업무에 맞으면 그걸 정당하게 평가하면 되죠. 예를 들면 부마항쟁기념재단이다 그러면 부마항쟁기념재단의 정체성과 원칙이 뭡니까? 부마항쟁의 그런 역사적 사실과 기본적인 정신에 맞는 그런 행사들을 했느냐 컨텐츠를 구성했느냐 그럼 이번 노래 같은 경우 늑대가 나타났다는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러면 오케를 해야죠. 그리고 그걸 항변화할 수 있어야죠. 아니 우리 정체성에 맞는 걸 했습니다. 라고 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무원이 정당의 평가를 받고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일 잘했다고 기본적인 원칙과 그런데 오히려 심기를 건드렸다도 아니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의 어떤 진보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전근대 사회로 되돌아가는 거죠. 심기를 건드릴 예정임으로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골때린 얘기 하나만 추가해드릴게요. 마포문화재단에서 양털쇼라고 하는 걸 합니다. 양털쇼요? 네. 박상민과 김은국의 공연을 하는 거예요. 아 털이 두 명이라서 양털쇼요? 그런데 박상민은 몰라도 김은국은 이전에 마포문화재단에 서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음악적 성취가 그분 노래가 몇 곡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마포문화재단이 갑자기 그런 공연을 기획하게 됐을까요? 전 좋아하시는 분 때문이 아닐까? 축구를 좋아해서? 대충 좀 이게 항상 갑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똑같은 거야. 구청장 바뀌었다고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최근 부마항쟁 기념식에서 부활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정말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스스로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과 함께해야 하죠. 더 착한 보험 클린이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지만 제대로 보험 가입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친구, 친척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나중에 막상 재난을 당해서 혜택을 받아보려고 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큰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하는 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나의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얼마나 쓸모있는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든든한 성수대로의 지킴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착한 보험 클리닉이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요.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까지 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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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